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인류가 떤대기 생활을 창산하고 한 곳에 정착하는 정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축적이라든지 저장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만의 길로부터 문명의 길로 들어서면서 인류는 축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이라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닦아 쓰고 말지만 문명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앞날을 전망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구전날, 그러니까 비오는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이나 정립을 늘려가게 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야만과 문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할 당시에 실업급여의 원천이 되는 그런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인 고용보험기금은 약 10조 원 정도의 정립금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립금이 2021년 올해 완전히 바닥을 내고 말 것이 확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조금 남짓한 시간 동안 10조 원 이상의 정립금을 당진해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4년 만에 정립금을 모두 까먹고 말았습니다. 기금 고갈은 1995년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정립금뿐만 아니고 기금의 수입보다도 지출이 훨씬 더 겉복으로 늘어나는 그런 적자 행진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말에 9조 5850원 정도의 규모가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문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17년에는 무려 10조 2544억 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적립금이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섬섬이가 너무 해프게 계속되면서 2020년도 1조 9999억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마침내 2021년도에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적자 규모가 무려 마이너스 2조 6994억 원으로서 2021년도에 10조 원이나 있던 그런 적립금을 모두 다 까먹고 또 적자만 하더라도 2조 원 이상 정도가 축적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적자폭이 증가하자 문정부는 언급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빚을 지게 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4997억 원을 투입해서 언급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2021년도에는 또 빚을 냅니다. 3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방송 내용을 종합하게 되면 문정부의 가장 큰 특기이자 강점은 그냥 있는 것을 닦아 써버리는 겁니다. 역대 정부가 아껴서 축적한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축적한 그런 고용보험기금을 마구잡이로 그냥 탕진해버리는 것에 익숙한 그런 정부였다는 점을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은 2018년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집권하고 1년 만에 적자가 8,082억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라는 것은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문정부 출범하고 한 해가 지난 시점인 2018년입니다. 2019년 때는 적자폭이 크게 증가합니다. 무려 적자폭이 2조 877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때는 그 적자폭이 더 증가합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5조 3,292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4조 6,993억 원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빠진 독과 같은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실업급여의 원천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밑빠진 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런 정부는 바로 문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도에 수입은 10조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수입은 12조 원으로 1.39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과 2020년도에 지출규모는 9조에서 21조 4,628억 원으로 무려 2.42배 증가하게 됩니다. 문정부의 출범과 문정부의 2020년 상황은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은 1.39배 증가한 데 반해 가지고 지출은 무려 2.42배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적차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본 원인은 지출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데는 천재지만 돈을 번 데는 그야말로 아둔한 사람들인 거죠. 돈을 쓰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 10조 원이나 되던 고용보험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2021년도에 마이너스 2조를 넘어서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소득주도성장, 소수성 정책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급동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기금 규모에 연련해야 하지 않고 실업자 1인당 지급받는 지급액 지급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고갈의 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는 5만 명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그것을 직장인이 대부분 감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20만 명의 특수고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도덕적 회의현상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됐습니다. 의학에서 정리하면 고용보험에서 무임승차자들이 태풍 늘어나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전망도 아주 흐릿합니다. 재원이 별다리 없기 때문에 정액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고용보험요율은 2021년도에 1.6%에서 2022년도에는 1.8%로 증가가되고 2023년도에는 1.9% 그리고 2024년도에는 2%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절대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정부는 탕진정부다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이외에 다른 국가기금들 상황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비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안기고 혜택은 자신이 받는 그런 무임성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사회로 한국사회가 가고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10조원 정도면 뭐가 그렇게 큰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임성자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적자 부분입니다. 수입에 맞추고 빚을 내지 않고 꾸려갈 수 있도록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세금으로 뭔가를 착구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